If you want my love You gotta do what it does If you want my love 안녕하세요 저기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까 지금 갑자기 확 몰려와가지고 지금 두 분 앞 어떻게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 두 분 확정 쓰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은 30명 오겠네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 너 평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몸과 마음이 하나로 움직일 때 평화가 내 안에 있네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